기존에 이렇게 이런 회사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게 되고 어떻게 근무조건 어떻게 되고 복지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설명을 하는 모임이었어. 응 응 응 응 응 원래 지금 이번주 이번주 금요일까지 주관하고 토요일날부터 야간이잖아요. 야간 그게 이제 야간이나 좀 안오면 썼다만 야간 해야지 돈 잃으면 되지. 그러게. 그래서 돈 주고 덜 받더라도 야간 안하고 나 주관 나눠봐. 그러니까. 응 응 아이고 밤에 일은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. 응. 밤에는 자야 돼. 낮에 자는 자면 잠도 아니에요. 그래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보통 일곱시 반에 일이 시작하거든요. 그러면 잠이 막 와. 일하다가 잠을 막 눈이 막 감겨. 그러다가 양파를 갈잖아. 그럼 양파가 매우니까 눈물을 막 흘린다고. 그래. 눈물 질질 나오세요. 그러면 눈물 흘리면 그때 잠이 깨는 거야. 양파를 입에다 하다가 양파 조각을 한나 입에다 물고 해. 그러면 안 냅다고 하더라. 아 그래. 응. 근데 갈 때도 그래라. 이렇게 내가 양파 갈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지나가거든. 다른 직원들 막 그 통로가 있어.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양파 어떻게 가냐고. 대단하다고. 그래. 못 했고요. 응.